와우! 과일! 오늘은 과일파티야? 제철과일! 여름과일! 수박이 되게 적네? 애플수박! 애플망고! 포도포도포도포도! 거봉? 해산두콩! 현두복붕아! 헉! 금부야? 살구! 자두! 예쁘지? 응! 킹킹킹 양파! 매운 양파! 소금을 준비했어요! 물은 양파! 물은 양파! 소금을 준비했어요! 양파! 마늘!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가은이 여름 과일 중에 좋아하는 게 많네 내가 생일이 여름이라 그런가? 좀 덥잖아 은근 생일 홍보하네 오빠한테 기대할게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클거야 ㅎㅎㅎㅎㅎ 아 맛있겠다 너무 좋아 과일 이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복숭아랑 메롱 참외도 좋아하지 않아? 응 참외도 좋아해 한국 멜론 같은 느낌이야 응 맞아 멜론 비슷하지 친척인가봐 잘 익었다 멜론 그니까 딱 썰릴대 크.. 음 음 음 오 음 오 음 음 음 음 음 음 제철 과일들을 준비했어요 ㅎㅎ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제철 과일들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참외 자두 제철 과일들 엄청 잘 익었어요! 수박 애플 수박 사과 오후 와..진짜 달아요 애플 샤워 おい ~~ もちろん 키위 숟가락으로 이렇게 와 이번에 과일도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일반 키위는 살짝 새콤한 맛이 강하고 골든 키위는 좀 단맛이 강해요 애플망고 굴베리 요거트 이 맛은 전혀진거가 전혀있는거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맛은 제거는 쌓여요 너무 고소한것이에요 진짜 매운 맛이네요 매운 맛에 다른 맛을 더 좋아해요 이제 전혀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맛은 자기가 더 잘 어울려요 너무 고소한 맛이에요 맛은 매운 맛이에요 좋은 맛은 뭔가 더 좋은 맛이에요 너무 고소해서 살구 너무 맛있다 이건 거봉이라고 안에 포도씨는 없어요 근데 이 겉에 껍질은 못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 음 마늘같아 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그치!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태국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망고스틴. 천도 복숭아. 바삭한 베이컨이 뿌려서 바삭바삭 과즙 대박 과즙이 엄청나요 물을 한 1리터 정도 마신 기분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남은 건 남편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